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스피킹 전승기입니다. 저와 함께 토익스피킹 8월 기출령 특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령 특강에 앞서서 최신 토스 기출령 분석집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우측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로 오셔서 토스 오픽 토익스피킹 기출령 특강 메뉴로 와주세요. 그리고 전승기 선생님의 탭을 눌러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의 기출분석 자료집 다운받고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 식스 익스프레스 온 오피니언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요. 모범 답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까지 한번 잡아볼 거예요. 먼저 직접 문제를 풀어보실 테니까 녹음 준비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실전 문제 푸시면서 녹음한 내용은 나중에 수업을 다 들으시고 한번 비교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어떤 것들을 향상시켜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문제 푸실 준비되셨나요? 같이 먼저 문제를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hich do you think makes a better role model for children? a famous celebrity a teacher or a family member use specific reasons and details to support your opinion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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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팔 식스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에 의견과 거기에 대한 이유 근거까지 말해주는 파트죠 자 바로 한번 문제를 볼 건데 오늘 질문 유형은 우선 선호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장단점 설명해 주세요 이런 문제 유형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주제는 교육 그리고 아동과 교육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출제율이 좀 높은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롤 모델의 중요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특징 유명 인사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 보셨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질문 아까 전에 잘 풀어보셨죠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롤 모델은 과연 누구인가요 물어봤습니다 유명 인사인지 선생님인지 가족인지 자 실제로 여러분 어렸을 때 롤 모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아무래도 영미권에서는 롤 모델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문제를 많이 등장하게 합니다. 자 롤 모델 유명한 유명 연예인들이 롤 모델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족들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이 이제 롤 모델로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따라서 배우고 이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롤 모델의 역할이 되겠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이제 분석을 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유명인사와 선생님 가족들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유명인사는 우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유명인사 유명 연예인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아니면 한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면 티브이에 자주 나오는 정말 유명한 요리사 정도를 유명인사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겠죠. 어떤 특징이냐면 우선 대부분 유명인사들은요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절대 힘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나는 정말 자신 있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고 나는 정말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정말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이나 가족들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에너지 좋은 positive feeling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명인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다양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명인사는 절대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런 것들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갔냐면 예를 들면 환경오염 맞기 유기견들 유기모들 이렇게 구하기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도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나도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되겠다 환경오염을 막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혹은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혹은 유기견들 유기묘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롤모델로 가졌을 때 훨씬 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나 가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대면하는 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명인사보다는 직접 얘기들도 많이 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시면 되겠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거의 매일 거의 매일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매일매일 아이들이 만난 사람들이고 아이들이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주 접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볼 거기 때문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점점 내가 자라면서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유명인사들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특징들은 이 정도까지만 스스로 머릿속으로 정리하셔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께 이제 선생님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시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말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think 시작. I think a teacher is the best role model for children. 끝 잘하셨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role model 역할 model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른들 중 한 명이죠. 절대로 유명인사는 내가 TV로만 보거나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직접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자주 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는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본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나의 인생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유를 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결론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So I think teachers make the best role models for children. 까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과 그리고 본론 결론을 간단하게 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서 쓰시게 될 많은 내용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래도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role model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먼저 영작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쭉쭉쭉 한국말로 적어드린 이 빈 공간들 어떤 영작 하시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외에 아무래도 아이들은 선생님과 가장 많이 소통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유를 대주고 근거를 대주겠죠. 구체적으로 근거 말씀하실 때는 to be specific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자 to be specific 아이들은 많은 소통을 해요. 이 선생님들과 할게. 어디서 학교나 아니면 교실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의 행동이나 언행은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몇 가지 어휘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너무 어려운 어휘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어휘들은 여기 밑에다가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interact 어떤 거죠. 자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들 그리고 communication 그리고 behaviors 행동 words 이런 것들이 이제 언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어휘들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한번 답변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여러분 혹시 바로 영작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볼까요. 자 other than 하면서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외에 그러면은 보내다 spend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other than 보냅니다. 가족들과 그러면 spend with family 그리고 집에서. 자 바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 바로 영작해 볼까요. first 시작 first. 자 여러분 혹시 말씀해 보셨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 그냥 따라서 읽어야지. 이거는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라만 과연 이렇게 주어진 어휘들을 가지고 어떻게 영작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한번 읽어볼 건데 다음부터는 바로 바로 영작을 좀 해 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other than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ies at home. 아 가족들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말씀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first 시작. first other than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ies at home. 다시 한번. first other than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ies at home. 자 이번엔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자 선생님과 가장 많이 소통합니다. 우리가 interact 한번 말해볼 건데 interact with 선생님과 같이 말씀할 수 있겠죠. children 시작. children. 자 여기서 on a daily base는 뭐냐면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everyday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daily base. 자 아이들은 선생과 가장 많이 소통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소통하다. interact with teachers the most on a daily base. 내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children interact with teachers on a daily base까지만 말씀하셔도 했고 가장 많이 소통합니다. 이런 거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제 the most까지 집어넣으실 수 있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children interact with teachers the most on a daily base. 다시 한번만. children interact with teachers the most on a daily base. 좋아요. 그 다음에 to be specific.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아이들은 많은 소통을 합니다. 우리 have라는 걸 가지고 이 communication, 소통을 하다라는 걸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 선생님과 많이 소통을 합니다. 어디서 학교와 그리고 교실 내에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제 생각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o be specific 하면서 여기까지 classrooms까지 바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시작. 말씀할 수 있었나요. 자 정말 천천히 버벅이면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자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그맣게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말해봐야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야 돼요. 자 어떻게 나와야 돼요. to be specific. children have a lot of communication with teachers in schools and the classrooms.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to be specific. 시작. to be specific. children have a lot of communication with teachers in schools and the classrooms. 그래서 선생님들의 행동 여기 보이죠. 언행 여기 또 보이죠.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 생각엔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마지막이니까 꼭 한번 해봅시다. so teachers 시작. 자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so teachers, behaviors and words have a lot of influence on children. 아 이 선생님의 행동과 언행은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 건데 절대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장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휘들이 약간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어휘였지만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어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렵게 느끼더라도 여러분 바로 한번 같이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시죠? first 시작. first, other than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ies at home, children interact with teachers the most on a daily base. to be specific, children have a lot of communication with their teachers in school and the classrooms, so teachers' behaviors and words have a lot of influence on children. 자 이렇게 잘 말씀을 좀 해봤습니다. 자 잘 아셨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왜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이 좋은 롤 모델이냐면 당연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문장 잘 영적을 했고요 첫 번째 이유 잘 완성이 됐어요 두 번째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는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요.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또 바로 읽어볼까요 자 먼저 선생님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역할 role of the teachers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영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for example 이런 것도 말씀하시죠. for instance for example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음 어떻게 영적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언제 들은 내가 초등학교 때 들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아직도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to this da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on a daily base 그리고 to this day 이런 표현들 한번 좀 기억하시면은 실제로 원어민들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이 어비들을 가지고 멋있게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영적해 봅시다. also teachers 하면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impact 쓰실 거예요. 자 impact, effect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다 influence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have라는 걸 가지고 우리 impact를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그럼 오랫동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하실 수 있을 만큼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우리 한번 여기까지 말해보고 내가 이 문장 어떻게 영적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also teachers 시작. 자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휘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우선 have an impact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이라고 한다면 that last long. 자 여기서 last는 뭐라 하죠 last는 지난번뿐만 아니라 이게 동서로 쓰이면 어떻게 쓰세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그렇죠?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좀 그냥 impact를 주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impact를 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lso teachers 시작. also teachers have an impact that last long for children. 이 선생님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에게 한 번만 만나더라도 어렸을 때 만난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초반에 인생 초반에 만나는 어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선생님들 정말로 정말로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because children are not 자 아이들의 특징을 설명해 볼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좀 정리해 드리거든요 특히 저와 함께 오랫동안 기출형 특강 보시거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항상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디 있어요 physically 그리고 정신적 mentally 아직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영재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because 시작 하실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because children are not fully grown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그죠 fully grown 자 완벽하게 성장했습니다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물론 both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 아이들은 다 잘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나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the role of the teachers is very important for them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for example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어떤 거 봤었죠 to be specific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는데 여기서 for example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럼 이제 뭐 say 쓰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뭐 teacher say 이런 거 말씀할 수 있는데 teacher say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까지 쓰실 수 있냐면 what을 앞에다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신 그 말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what my teacher said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조금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for example 시작 for example what my teacher said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아직도 영감을 줍니다 inspire influence 같은 것들을 말씀할 수 있지만 좀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것들은 이제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영감 같은 것들 inspiration, inspire, inspiring 이런 것들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아직도 영감을 줍니다 still inspires me to this day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for example 시작 for example what my teacher said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still inspires me to this day 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뭐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이겠죠 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직도 큰 영감을 줍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주는 이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완벽하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생님의 역할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아직도 저에게 큰 영향을 지금까지도 줍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암기를 해주시거나 암기는 못하더라도 이런 표현들을 한번 좀 정리해 가세요 그러면 실제로 당연히 선생님의 역할은 나에게 선생님의 영향은 나에게 크게 주는데 과연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유명인사들 그리고 가족들 이런 것들도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나에게 비슷하게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가족의 역할 가족은 나에게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들은 부모님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면 현재 자매도 고르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문장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부모님들의 역할은요 매우 중요해요 형제 자매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이거 비슷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for example for example what my parents said when i was a teenager still inspires me to this day 보니까 이거 느껴지죠 자 여러분 비슷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내가 초등학교 때 말했던 그 말은 아직도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자 근데 똑같이 예를 들면 제 부모님이 제가 십대 때 하신 말씀은 아직도 저에게 큰 영감을 줘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 좀 분명히 좀 있겠죠 자 그런 것도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분명히 나에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영감을 준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말씀해보시고 여러분 이거 말 되는지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the role of the parents 시작 the role of the parents is very important for children for example what my parents said when i was a teenager still inspires me to this day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의 역할은 이제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연예인들이 나에게 직접 한 말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혹시 말 되는지는 직접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유명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자 비슷한 format를 말씀해 보실 건데 자 이것도 말 되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먼저 한국말로 읽어보세요 유명인사의 역할은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십대 일 때 티비에서 본 유명인사의 발언. 저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아 티비에서 내가 유명인사 이런 말 하는 거 봤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말 정말 멋있는 말을 티비에서 했는데 그게 아직도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자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실 수 있겠죠 가볼게요 the role of the celebrities is very important for children for example what my favorite celebrities said on tv when i was a teenager still inspires me to this day 음 이런 것도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아 티비에서 한 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티비에서 한 말은 내가 십대일 때 아직도 저에게 굉장히 좀 큰 영감을 줍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자연스럽게 읽어볼까요 the role of the celebrities is very important for children for example when my favorite celebrities said on tv when i was a teenager still inspires me to this day 약간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냥 when i was 이거 빼버리셔도 괜찮아요 what my favorite celebrity said on tv still inspires me to this day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비슷비슷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유명인사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 다음에 부모님 형제 자매 그 외에도 뭐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나에게 비슷비슷하게 말씀할 수 있는데 아예 똑같이 이거를 내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외워가서 똑같이 말해줘야지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외워갈 거 많을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만 이 정도 말하면 됐구나 이 생각해주시고 답변을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배웠고 그 다음에 연습했으니까 한번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시간도 재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열심히 말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 차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너무 빠르게 읽진 않을 테니까 천천히 읽더라도 발음과 억양 강세 또박또박 신경 쓰시면서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I think 시작 I think a teacher is the best role model for children. First, other than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ies at home, children interact with teachers the most on a daily base. To be specific, children have a lot of communication with teachers in schools and the classrooms, so teachers' behaviors and words have a lot of influence on children. Also, teachers have an impact that lasts long for children. Because children are not fully grown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the role of the teacher is very important for them. For example, what my teacher said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still inspires me to this day. So, I think teachers make the best role models for children. 자 아무래도 여러분 조금 버벅이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자면 뭐 십초 남고 오초 남고 이런 것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다 말씀 못하시고 여기서 분명히 filler well um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완벽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이디어만 우선 잘 가져가셔서 나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작해줄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영작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거 외워가세요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어느 정도 외워가시는 건 괜찮은데 절대로 이걸 토시 하나 안 틀고 내가 다 외워가야지 생각하시기 보다는 우리 무조건 내가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최대한 어떻게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영작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셔도 좋겠죠. 자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내용은. 이 세 가지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특히 롤모델 결국 롤모델은 뭐랑 똑같냐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가요 이런 것들을 결국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문제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것들. 유명한 뮤지션이 유명한 뮤지션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유명 연예인들이 아니면은 셀레브리티 아니면 유명한 뭐 쿡스 요리사나 아니면은 특정한 직업분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스포츠 스타러스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다양한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가족과 친구들 중 초등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가족 친구 모두 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고 자주 접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해주는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까 어떤 거 말했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친구의 말 가족들의 말은 아직도 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당연히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저에게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와 상사 중 누구와의 일과 관련된 조언을 구하시나요. 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조언을 주고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내가 예전에 들었던 직장 상사의 발언은 내가 예전에 들었던 내 직장 동료의 그 말은 아직도 나에게 큰 영향 영감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똑같이 또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니면은 선생님과 아니면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동 교육 그리고 직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오늘 봤던 표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은 내용들 말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늘 기출형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지금 배운 거 바탕으로 과연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녹음했던 거 비교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문제 풀고 또 실력 향상된 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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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